36번부터 형태소와 형태소에 만나는 경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과 일은 앞이라는 명사와 일이라는 명사 명사가 결합한 형태소 형태소거든요. 그러면 사이에 경계가 얘하고 얘죠. 그랬을 때 니은이라는 첨가와 더불어서 요게 앞이 니은 요것이 바로 앞으로 된 다음에 교체가 된 다음에 비읍이 미음으로 교체 비음마가 일어났거든요. 어쨌든 경계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A가 포함되는 거고요. 장미꽃도 장미라는 명사와 꽃 바로 각각의 형태소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는 원래대로 꽃이라고 원래 있던 거고요. 여기가 변화가 교체가 일어났다면 이거는 경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는 속하지 않고요. 넣겁니다. 그러면 넣다라는 어 간이고 어 밉니다. 그럼 각각의 형태소 형태소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와 요것 요 사이에 요게 축약이 되는 의문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C가 됐고요. 걱정도 봤을 때 이 기억 걱정이라는 자체가 걱정하다는 명사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라는 거 여기는 일어났지만 형태소 형태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탈락이고요. 굳지라고 한다면 이게 굳다에다가 이라는 부사와 접미사가 붙었다면 여기 억은 접사라고 되면서 그럼 얘는 없는 거고 얘 이 모음과 디귿 사이 이 때문에 디귿이 지우스로 바뀐 구계음하기 때문에 이거는 형태소와 형태소의 사이죠. 그래서 A, C, 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형태소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형 문제였다. 그래서 조금은 좋은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다시 35번으로 가면 이거는 그냥 비문학 독해입니다. 3번이 틀린 이유는 보세요. 이 부분을 잘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례를 잘 보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말소리를 분리하고 인식하는 틀이 된다. 예컨대 잘 보면 됩니다. 국과 밥이 결합한 국밥은 된소리대기가 적용하여 늘 국밥으로 발음되지만 발음은 국밥으로 되지만 바트 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밥이 아니라 밥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 바트, 밥이지만 인식은 우리는 밥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는 이 대상은 원래, 원래 뜻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발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국밥을 들을 때 된소리대기가 인식의 틀로 작동하여 그럼 이렇게 이거, 된소리대기가 인식의 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식의 틀 인식의 틀로 작동하여 된소리대기 이전의 음음배열인 국밥으로 복원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식의 틀로 작동하면서 바로 된소리대기가 이전, 이전의 음음배열일 때는 밥이 되는 거죠. 밥, 음음배열은. 그 이전으로 복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된소리대기가 인식의 틀이 작동해서 우리는 이걸로 이전걸로 인식한다죠. 그러면 사례 그대로 와보세요. 국어에서 밥만 있어요, 밥만. 발음은 이 밥이 밤으로 나지만 그럼 똑같은 논리로 똑같이 국밥에서 똑같이 이게 밤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이게, 이게 음음현상이 자, 이게 밥 만에서 이게 밤으로 발음이 나지만 바트, 우리는 뭐로 인식한다? 밥으로 인식한다. 이유는 비음화, 비음화, 비음화가 인식의 틀로 작동해서 이전의 비음으로 복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밥만을 듣고 밥만으로 알았다면 밥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밥만으로 안다는 거죠. 이렇게 알았다면, 인식했다면 이런 뜻이죠. 그 과정에서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한 건 맞죠? 비음화가, 여기에 일어나는 게 비음화니까 비음화가 인식의 틀로 작동해서 이전으로 복원한 이걸로 우리는 인식한다. 그러니까 밤이 아니고 밥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그 때로는 인식을 정확히 잃어버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변경하여 이제 일어날 예정된 것 같습니다. 그.. 한 번째는 인식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살기가 잘어있자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마지막으로 인식을 snack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인식을 피esto. 감사합니다.